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연초, 1월 초가 되면 늘 떠오르는 주제가 있죠. 바로 CES입니다. 역시 CES 2022가 열렸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미래,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야 되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CES 리뷰를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어떤 사회, 어떤 미래, 어떤 경제가 펼쳐질지 한번 그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CES 현장의 모습이죠. 사실 지난 2020년, 21년, 두 개년 연속 CES가 비대면으로 개최되다가 22년 1월에는 대면, 또 비대면과 병행으로, 온오프 병행으로 CES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 CES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얘기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매년 연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자제품 박람회 행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행사에 가시면 이런 대표님들이나 혹은 여러 기술 전문가들, 이런 학자들의 발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기술들을 시현해 놓는 부스들이 있습니다. 그 부스에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여러 기술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특히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월드예요. 결국 혁신상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또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월드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비즈니스를 또 영유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죠. 그렇게 어월드까지 있고 또 역시 많은 비즈니스 미팅과 스타트업들을 M&A 하고 싶은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많은 것들을 포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가장 큰 세계 최대의 박람회이니만큼 1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런 기술들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로서 그것을 통해서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많은 언론에서 이 CES 행사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선보인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주식 투자가 또 몰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들은 이 CE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CES가 사실 무엇인지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CES는 보통 세계 3대 박람회로서 분류가 되는데 MWC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IFA 이것까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CES는 그 밖의 2대 3대 박람회랑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돋보적인 주제를 선점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몰립니다. 실제 참가 기업 수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이 오미크론 사태만 아니었어도 대략 4,500개 기업이 이 CES에 참여할 의사를 원래 보였었는데 등록까지 하고요. 그랬었는데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반 이하로 줄었죠. 저도 사실 CES에 참석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반여와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가격리 10일 동안 많은 그동안의 약속들을 다 취소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하나의 행사만 취소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재밌게도 몇몇 기업들의 대표님들도 CES에 참석하러 가시면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을 없애줄 수 있거든요. 그런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CES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해당 사항이 안 되셔서 자가격리 있으신 그런 몇몇 기업들의 대표님들도 현재 있기도 합니다. 재밌는 일이죠. 자 이렇게 CES가 있고요. 이 CES에서 던지는 여러 이슈들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미래가 보이겠구나. 향후 어떤 기술들이 실제 서비스로 등장할 수 있겠구나. 어떤 스타트업들을 많은 대기업들이 M&A에서 인수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CES가 보여준 미래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CES 2022가 던진 그 주제는 Beyond the Everyday. 말하자면 일상생활, 우리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침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CES 2022가 보여준 미래로서 정말 많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기술 혁신들과 그 기술의 확산까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AI,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만 집중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 AI를 어디까지 활용해 나갈 것인가. 모빌리티, 교통, 제조, 유통, 금융 할 것 없이 전 산업에 걸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확산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동안에 선보이지 않았던 독특한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글로벌리 그런 기업들에 대한 펀딩이 또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양상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게 CES가 보여준 미래, 이 미래를 다섯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제가 네 가지만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NFT인데요. NFT는 경제읽어주는 남자에서 따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경제읽어주는 남자 NFT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이 경제읽어주는 남자 TV에서 NFT에 대한 이야기를 한 20여 분 동안 별도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이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이 CES의 기술을 하면 먼저 스마트홈입니다. 그동안의 스마트홈 기술이라 한다면 LG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 밖의 여러 소니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스마트홈에 많이 집중을 했었죠. 특히 가전사들이 집중을 했었죠.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스마트폰과 AI 스피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과 집기, 조명이라든가 수도꼭지, 가스 밸브까지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스마트홈 기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손 안에서 혹은 이 AI 스피커한테 한 가지 주문으로 모든 집안의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스마트홈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기업들이 따로 놀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의 모든 가전과 집기를 다 LG전자 걸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자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중국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일본의 소니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상호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호환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상호호환이 가능한 공통규격, matter, 공통규격을 마련했다. 결국 연결성을 강조한 스마트홈이 등장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이 스마트홈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번 2022년 CES의 대주제가 DT 더하기 ESG가 될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 기술인데 그 목표가 무엇이다? ESG 행보, 친환경적인 행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스마트홈 기술도 친환경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의 수도 사용량을 조절한다든가 전기 사용량, 전력 사용량, 가스 사용량 이런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스마트홈 기술들을 더 연결성을 강조한 공통규격을 마련했다라는 거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그 자체가 ESG 행보죠.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친환경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고령화와 같은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 자체가 ESG 행보보다. 근데 이번에 제시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깜짝 놀랐던 그 기술은 닷소 시스템입니다. 이들이 제공한 그 기술은요. 보시는 것처럼 Virtual Twin, 가상 쌍둥이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 Living Heart Project이라는 것을 선보였는데요. 살아있는 심장 프로젝트,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사람이 섭니다. 여러분들도 박람회장에 가서 직접 섭니다. 서면 이런 공간을 마주할 텐데 몇 분 만에 여러분의 가상 쌍둥이, Virtual Twin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Virtual Twin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치료법, 심장치료, 인공치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임상실험도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디지털 헬스케어 혹은 치료, 임상실험 이런 모든 것들을 메타볼스를 통해서 가상의 나, 또 다른 가상공간에서의 나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시뮬레이션까지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이 좋을까? 이런 치료법이 좋을까라는 것을 비교해서 더 좋은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에 가서 이런 진료법이 있습니다. 혹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약을 투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나의 몸을 가지고 실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치료법,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엄청난 기술 혁신 저도 매우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소셜한 사회문제 해결에 접근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인데요. 푸드테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인데 저는 두 가지 영역을 좀 더 주목하겠습니다. 먼저 식물 공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엔싱 같은 경우 모듈형 컨테이너 수직 농장을 개발했고요. 역시 이 식물 공장, 어떻게 보면 이 하우스,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해도 좋죠.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손 안에서 조절하는 스마트팜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로브 테크놀로지의 역시 타워팜 같은 경우도 주목할 만한 어떻게 보면 푸드테크라고 볼 수 있겠죠. 식물 자원 혹은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식물 공장의 사례가 될 것이고요. 푸드테크에는 이렇게 생산, 식자재를 생산하는 영역도 있고 운송하는 영역, 배달하는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가 이렇게 조리하는 영역까지 있는데요. 비언드 허니컴 저도 매우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원하는 모습인데요. 많은 인파가 여기 몰려가지고 한 2분 만에 AI 조리사가 조리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 또 요카이 익스프레스는 자동 판매기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그런 음식을 2분 만에 요리해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언택트 뉴노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여전히 오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사람을 만날 일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없어지는 그 이유가 하나가 키우스크의 등장인 거고 이 키우스크가 고도화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AI 조리사라든가 자동 판매기의 고도화 이런 것들은 더 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자영업자가 혹은 프랜차이즈 이런 식료품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판매원을 키우스크로 대체를 했었다면 이제는 조리사마저 요리사마저 기술로서 대체하는 말 그대로의 언택트 그 언택트를 만드는 푸드테크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래 모빌리티 영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것 공기 없는 타이어입니다. 바로 아이플렉스 한국 타이어의 기술인데요.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타이어의 모습이고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마치 신체가 유연하게 이렇게 그 지형과 지물과 여러가지 여건에 맞게 조종되는 것처럼 조종되는 모습의 아이플렉스 한 10여 년 연구개발 끝에 이번에 발표한 기술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하면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BMW의 Color Changing Concept Car 저는 가장 신기한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특히 실내에서 개방한 것도 아니고요. 실외에서 이렇게 런칭을 했는데요. 버튼만 누르면 네 가지 색깔로 차의 색깔이 조종되는 그런 모습을 시현하는 모습 정말 이런 변화 속에서는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도료라든가 염색 혹은 이렇게 외장 관리 이런 영역의 비즈니스가 많이 또 사양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 시현의 모습이었고 특히 미래 모빌리티 하면 저는 현대자동차 계속 떠오르는데요. 국내 몇 위 안에 드는 그룹사 중에서 직접 참여한 우리 회장님 하면 우리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는 던진 키워드가 있습니다. 메타 모빌리티 그동안의 모빌리티에서 메타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이 메타 모빌리티는 기존 모빌리티 기술에다가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까지 합한 그런 개념이고요. 실제 강연에서 로보틱스 같이 등장해서 강연을 한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번에 보였던 또 새로운 기술이 메타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혹은 스마트한 공장인데요. 공장 자동화 혹은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제가 과거의 메타버스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릴 때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이다. 다시 말하면 공장을 가상의 디지털 공장으로 손바닥 안에 놓고 여기서 공장을 다 움직이고 제동하고 매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의 활용이라는 거죠. 역시 유니티와 함께 메타 팩토리 제조 자체, 제조 공정 자체의 혁신까지 선보인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NFT 같은 경우는 경제읽어주는남자TV에서 NFT를 20분간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조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정말 이 CES는 매년 개최됐지만 정말 많은 언론과 대중과 투자자들의 기업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습처럼 정말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또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할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CES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그런 변화가 전개됨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고 대응하고 투자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읽어주는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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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